겉에 향신료 가루를 많이 뿌려놨는데.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. 세지 않아요. 이건 진짜 덜 흐뭇으로 안 달리고 잘 먹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먹을 때. 먹을 때.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? 그렇지. 맥주가 왜 안 오지? 그러니까. 손 묻어있는 상태에서 병 이렇게 잡아서. 그러니까요. 손은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. 니아가, 니아가. 뭔지 알지? 다 묻어있었어. 여기다 껴서. 네가 주문한 거야, 이거? 그럼요. 잠깐만. 네가 주문한 거야, 이거? 그럼요. 오케이. 고마워요. 이걸 다 먹으려고? 형님. 당연히 다 먹어야죠, 너. kel 그게 아니라 한 짝씩 갖다 주는 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아 그래 먹고 싶으면 꺼내 먹으면 빈 병수를 보고 이제 아 그만큼 먹었구나 해서 그냥 거기서 가격뿐만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되게 실용적이다 한 병 한 병 이렇게 시키는 거다 왜네 아우 아 아 아 아 아 으 아 물 보다 줬어요 야 물 못 잘한 자라서 아 저 식은 shovel 먹어야 되죠 아 아 아 아 그 알까 가족들 생각 안하고 저만 돌아 Assist 잡으면 되잖아요 소리켜 좀 약간 구운 건데요.